뷰티 뷰티 마스를 이번에도 드디어 공개 왔어? 멋있게 살았는데 ㄷㄷ 지금 우리 집에 골뱅스 했습니다 ㅎ 네 옆방에서 측정도가서 아시죠? ㄷㄷ 이상한 거 안 추냐? 아 솔리님 친구 아니었습니까? 닉혁아 한잔하셨잖아요 니가 먹었잖아 전자에 치워 나중에 치워 나중에 이따 나가면서 치우고 계십니다 ㅎ 동기 이말이 있네 네 너무 많아서 이제 날씨 좋아져서 오오 와 동규 옮기면 동규랑 사진 한 번 찍어 아 네 머리 한 번 잘라준다 이발표 자 하나 둘 셋 최근 제 판명하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려주세요 일단 이주 형 팀장님 팀장님 붙들어 보기 되게 멋있으신데 전화 붙들어 보기가 아닌지 알겠습니다 역시대 역시대 몇번 뭐 대단한거 한 번 했다고 한 번 보고 사양도 제가 이었고 제가 이때 한 번 보여줬었어요 멋있지 멋있지 인정 제가 더 국민답게 여기 딱 이었으니까 그것도 멋져 흥명화 대원은 뭐 변제도 안했습니다 생각도 안나는데 이장원 대원은 약간 날렵하게 생겨가지고 좀 강해 보일 것 같은데 그래서 피지컬로 누르겠습니다 좋아 좋아 마지막으로 무서우게 돼요 형의 대원은 인터넷 너무 좋아가지고 정이 가고 얘기하고 싶고 부럽다 네 부럽다 웅규야 네 친하게 지내자 아 형 무서워하지 말고 아니 아니 형이 이 돈은 좀 세게 보여도 내가 이 돈은 염칠이 어리지 아 아 아 아 아 우성에 대한 자녀나 보러가겠네 형 싸악 옆집에 한번 가보자 연합작전 때 UDT는 진짜 안 만나고 싶다고 했는데 UDT를 만났어 뭐 작전 해보니까 진짜 잘 만났다 용어 이런 것도 발이 되게 잘 챙겼습니다 치공실 UDT 붙여놓으면 솔직히 최강팀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어 너무 잘 만들어졌다 그날 이제 저희는 좀 자신 있으니까 빨리 결과 나오길 기다리고 빨리 아 사우드랑 팀장님한테 저도 자랑하고 싶은데 사우드랑 팀장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홀리바이네 레섬 회원님 어디 계셨는지 어디 계셨는지 한번 잤어 우리도 힘들었다 독방에 아쉬워서 수면 고문을 당했어 우리 타이어 데스매치 일단 했잖아 일단 나는 초반에 우리가 무조건 이길 줄 알았어 상현 씨 상현 씨한테 전혀 힘으로 빌린다고 생각하니까 와 해보니까 아 진짜 깜짝 놀랐던 게 HID분들이 그렇게 세게 치공화를 주면서 끝까지 내가 그때 차 먹었을 때 내가 한 번 살려줬잖아 그거에 대한 은혜를 받은 느낌 그때 누구 살려줬지 그 한재성 한재대원 그게 그 설계한 거지? 아 일부러 내가 너가 알고 설마 알고 언젠가 이거 도움받을 일이 있다 생각하고 내가 살려줬는데 처음 딱 봤는데 관상이 좀 소틀하고 내가 관상 좀 잘 보고 그러니까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은 약간 내가 좋아하는 상이야 그러니까 태풍 씨는 하실 말씀 없어 아 좋아 태풍이 태풍이 태풍아 가운데 앉혀 가운데 좀 앉히자 이리와 태풍아 이리와 아 구력 넣은 거 내가 알고 있는데 상이 좀 안맞mond 알잖아 아니야 나는 또 네가 훅인 줄 알았거든 근데 그게 아니였어 내가 미안하다 아니야 태풍이 근데 솔직히 너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왔으면 충분히 시끄러 너한테 그렇게 참고 격투가 낫지 않을까? 참고 격투가 낫지 않을까? 참고 격투가 낫지 않을까? 나지야 차라리 이거 죽는 건 아닐 거야 대형이랑 사람을 찢어 이건 너무 쉽지 정우근이랑 참고 격투 선 하나 둘 셋 차라리 정우근 원래 쓰레기 선지 안 돼 혁석이 혁석이 원래 평소에 한증막에 한 30분씩 혁석이 그래도 더운 게 좋아요 차라리 더위가 그래도 추운 게 약지 않아요? 새로운 게 낫지 우리가 심의를 겪어서 그런 거지 더우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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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니까 추우면 약간 좀 약해지고 마는데 더우면은 짜증나 혁석이가 낫다고 혁석이가 낫다고 혁석이가 낫다고 정우근 강민 3시즌 3도 나와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시작 헬효 수단 주작 좌석 반 הר 볼륨 혜인아 전략이 나할래 이게 대박이시고 보지 않니? 빵? 아니 우리 뭐 사격하는 딱 너를 딱 이렇게 약간 이렇게 사격을 딱 뒤돌아보고 있다가 잘 들어가서 보겠다 좋다 좋다 하하하하하 아니 민철이가 늦었어 하하하하 늦었어 오케이 저희는 헤이너로 안합니다 자 깻잎 논쟁에 대해서 저희 한번 얘기해 보시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저는 무조건 안돼요 뭐지? 왜? 왜? 그걸 왜 띄워주지? 근데 그게 정확히 뭐예요? 형 여자친구나 아니면 내가 깻잎을 먹으려고 하는데 하나가 붙어있어 근데 그걸 못 떼고 있어 만약에 내가 하고 있는데 형 여자친구가 떼주던가 형 여자친구가 하고 있는데 내가 그걸 떼줘 내가 있는 자리 어 같이 가만히고 있는데 나는 내가 그냥 그 상황이면 나는 솔직히 건이가 내 여자친구 떼주는 거는 솔직히 그럴 수 있다 해 귀여워 근데 내 여자친구가 거리 걸 떼준다? 난 절대 안돼 그거는 밥을 두 번 먹어 그럼 아 SGT가 쉬는 시간에 노는 토마토 토마토 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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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방심하지 말라고 엔디 끝 같이 아 나 안 하네 오케이